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 아침 출근길도 좀 쌀쌀합니다. 들쑥날쑥 요즘 기온의 변화가 참 크죠.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지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워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과 함께 다시 기온이 또 내려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8에서 12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특히나 강원 영동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도, 전주는 11.5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과 전주, 광주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6도, 부산 23도, 울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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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